아파듯 사람 죽여먹어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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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쳐! 뚝배기 날려! 누워있어! 죽여! 죽여! 와 다 죽였다! 총든 놈 죽여! 총들었다! 죽여! 총든 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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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개발전비해! 총든 놈 죽여! 총든 놈 죽여! 와 근데 이거 데브! 나도 저거 달고 싶.. 끼고 싶다! 총든 놈 죽여! 되게 귀엽다 사람은 아까 그러고 보니까 상인 안 벗어도 된다고 했죠? 네 상인 안 벗어도 돼 신발도 벗으라고 하지 않았나? 윤루트에요? 윤루트님인가요? 저 마이크 안된다고 대신 말해주세요 마이크 안된대요 윤루트님 이거 윤루트님입니다 이거 여기 앞에 있는 이 좀비는 커맨더가 없다는게 뭔소리에요? 그냥 달리라는 소리야? 네 그냥 달리라는 소리에요? 전략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에요? 그래서 눈쟁이님 데리고 옆에서 제 의견을 말을 하면은 통역이에요? 통역사에요? 네 통역사에요 걔 태 statues 걔 태같이 내린다 사람들은 어디네렸을까? 사람 몇명인지도 못들었는데 좀비가 然後에서 파트너 켜놨이에요 학교로 갑시다. 다들 학교로 모인 것 같아요.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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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카플레이스야. 다 올라올라 그래. 아.. 귀여워. 아.. 귀여워. 아.. 귀여워. 먼저 올라가라 그래야겠다. 어우! 꼈어! 못 나가! 사아..람.. 사아..람.. 리얼 좀비 수준. 아 근데 저거 너무 탐난다. 대블 그쵸? 저거 안주나? 우리한테? 대블 말고 스트리머 라고 박아가지고 주면 안되나 티셔츠 뒤에 그러니까 트위치 뭐 이런거 트위치 이렇게 가지고 위에 배틀그라운드 막크 밖에 있고 트위치 이렇게해서 멋있다 아... 아... 물... 싫어 아... 물... 싫어 물... 싫어 물... 싫어 물... 싫어 여기 제 옆에 있는 물이 물... 물... 네... 그렇죠 왜 여기 다 모여있는거야? 어딘지 모르는건가... 이번 주에서 그렇지 않을까요? 어..어디야..사람..어디야..사람.. 어 간다 어 간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쫓아간다 권총 쓴다 어 저깄다 쫑고하얀 막 보여 사람 오 오른쪽에서 좀비 떼거리로 몰려가는거야 지금 사각에서 언덕에서 대기타다가 좋다 좋다 작전좋다 오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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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많다 좀비 개 많아 잡아아 사람 아 사람 사람 잡아아 사람 어 어허허헣 살려 죽어있어 여기 좀비 다 죽었어 좀비 다 죽었어 으허헣 어허허흐 저기 사람 잡아 사람 세명 흰 티 세명 사람 주냄새 사람 너무 쎄 우리 사위 수적 열쇠야 너무 수가 딸려 오 수리터 던진다 아냐 아냐 우리 잔적 던지는거야 바위 뒤로 오 사람 페이션드 청도 누워있어 누구 무빙하면서 다 피하는데 저 좀비 총알을 다 쓰게 만들어 어 언덕 넘어갔다 사람 뭐야 우리 수가 너무 줄어 너무 줄었어 이거 모아서 가야겠는데 다 어디간거지? 열한 명 어디갔지 열한 명? 저 있다 아 저 있다 반대쪽에서 좀비들 막 쪼으네 뒤통수 치러 갈래요? 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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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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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사람 어 오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사이가로 막 어? 후라이팬으로 막 뚝가 패고 있어 어 이거 사람 너무 적잖아 우리 어 오리 쏜다 오리 쏜다 어 바람 나무 뒤에서 내김 타고 있는것 봐 허어 화염병 화염병 좀비당 화염병 좀비 좀비가 화염병 던진거예요 지금? 오 우리 보고있어 못 던졌다 맞일 뻔 왜이렇게 파밍 잘했어? 왜이렇게 파밍 잘했어? 누워서 가고있어요 사각으로 가고있어 누워서 가고있어 제가 어그로를 끌께요 언제 총알 다쓰냐? 왜이렇게 파밍 잘 됐어 아니 물수가 없잖아 너무 파밍 잘 됐어 한 대 맞추시면 눕겠는데? 이쪽 보고 있는데? 괜찮아요 괜찮아요 간다 간다 총 빼고 살린다 어디가 어디가 어 한명 저쪽으로 돈다 어 나 봤어 진입 진입 좀비도 자기장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자기장 피해 안받으면 자기장 바깥에서 막 사각에서 막 오 집안에 있는거 막 쏜다 사람들 여기다 나 오 잠깐만 일로온다 일로온다 미치 하며온다 하며하며하며하며 하며하며하며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살려 살려 오 리바이브 엄청 짧네요 하하하 사람 저기 사람 살려줄게 빨리 들어와 당하지마 왜 나갔어 오 던진다 오 던진다 오 던진다 오 던진다 아아아아악 살려주려고 할게 위치 노출됐어 위치 노출됐어 위치 노출됐어 아 이거 건물 안에 좀비들 많은가보네 어. 눈쨍님, 눈쨍님, 어차고말 spine 가야된어 눈쨍님 으하하하하 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사람 Hee 나쁜사람들 어 바로 관전 들어가네 어 관전이다 어 여기 많았네 좀비 개많았네 여기 여기 다 몰려있었네 뭐야 좀비들이 집안을 먹고있네 좀비들 집안에서 농성하고 있었어 5명밖에 없어 아니 아 파밍을 어떻게 했길래 총알이 안달아 들어가 일단 막지마 막지마 막지말래 나가야되는거 아냐 이거? 한 번에 그냥 다 덤벼버릴까? 한 번에 그냥 다 덤벼버릴까? 좀비가 도망가고 있어 이건 좀비가 어 한 명 남았어 최후의 좀비 아 겁나 무섭다 근데 최후의 좀비 아이 아르트 박erer 좀비가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라이팬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비 찾고있어 우라이팬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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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 아니 못봤어 못봤어 어,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저 머리가 안 보인단 말이야? 이거 좀비가 웃기는, 이기면 웃기겠다 어떻게 이겨요? 이거 자기장애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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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격두다 3대1 격두 총 버렸어, 사람들 총 버렸어 좀비가 도망가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성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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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제대로 안 맞았어 소리만 성광 당했어 왜 물로 들어갈라 그러는데 안 죽으니까요, 그러면 안 맞잖아요 엉덩이한테 맞... 엉덩이 맞는다 오, 똑똑한 좀비야 나오면 잡으려고 후라이팬이 들어오고 있어 뭐야, 뭐 옆네 하하 아 뒤에서 보다 오의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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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으어어 아기 한명 눕혔어 상arme 개발진들 되게 즐겁게 게임하네 다 그 한 사람 컴퓨터 뒤에서 보고 있는 거 보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